네 이번엔 팔로우미 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모델링 중에 아주 많이 사용되는 모델링 툴이죠. 그래서 팔로우미 툴은 보시는 이 툴인데요. 팔로우미 툴. 팔로우미. 뭔가를 따라간다는 뜻인데 면이 선을 따라가면서 생기는 모델링의 어떤 방식입니다. 사례를 그냥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겠죠. 팔로우미 툴을 쓰는 방식은 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중요한 건, 중요한 건 팔로우미 툴을 쓰는 방식은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하나만 사용하고 하나만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순서를 볼게요. 먼저 선을 선택하고 계세요. 선을 선택하고 시작은 선 1번. 그 다음에 팔로우미 버튼을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면이에요. 면. 어떤 면이 팔로우미를 할 것이냐.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이 과정 지금 면이 뒤집혔는데 이건 마우스 우클릭해서 리벌스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선, 팔로우미, 면. 네, 도너츠 모양이 되죠. 자, 이 부분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왜 위치가 여기 있는데 저렇게 생기느냐. 자,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조금 이해가 쉽겠죠. 여기 안에 이렇게 걸쳐만 있다고 생각할게요. 여기. 선. 저는 단축키 Shift F로 해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건 좀 이해가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간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네, 그리고 또 여기 있다고 해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원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혹시나 해서 제가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이렇게 되는 큰 이 네모가 하나가 있는데 이 중에 이런 모양, 여기에 이런 모양, 여기에 이런 모양 이렇게 있다고 하면 네, 이거를 지웠을 때랑 네, 이거 있는 상태랑 네, 이걸 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아까, 그러니까 이 선이, 아니, 이 면이 이 면이 얘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면이 얘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생길 수 있는 생길 수 있는 형태 네, 거기에 얘는 뭐 이렇게 얘를 뭐 고려냈다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얘 이런 형태 또 선 클릭하고 이런 형태 또 선 클릭하고 이런 형태 선 클릭하고 네, follow me 이런 거 네, 다 이해가 됐죠? 네 네, 단축키는 저는 리버스페이스 지금 명령을 수행한 거예요. 마우스 클릭에 리버스 자, 이렇게 해서 follow me 툴 기본적으로 뭐 간단한 거 봤는데 조금 이제 구 만드는 거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걸 한번 잡고 넘어갈게요. 구 구는 이렇게 만들면 돼요. 선을 선택하고 자, 이렇게 할게요. 처음부터 할게요.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중심점 이 오리진점에서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편해요. 그 다음에 F 눌러서 안쪽으로 하고 면을 지워줍니다. 이쪽 사이 면을 그리고 중심 축을 기준으로 뭐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을 클릭하고 follow me 면 해주시면 구가 만들어져요. 자, 이걸 보시면 안에 히든 라인은 이렇게 존재하죠. 아까 구가 이 사이드 값들을 따라가면서 생기는 모델링이에요. 네, 요거 뭐 어렵지 않죠? 이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가 여기 한 칸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자, 그냥 복사를 하면 더 쉽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요거 이 라인이 가면서 생기는 이 라인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면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네 또 자꾸 똑같은 방법으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 몇이죠? 24에 23 네 아까 그 만들었던 구의 일부분을 보고 계신 거죠. 이런 방식으로 follow me 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 만들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거는 꽃병을 만들어도 마찬가지겠죠? 꽃병 만드는 거 아니면 조명 같은 거 그러니까 원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돌아가서 본다면 네 예를 들어서 파랄 프로젝션 프론트를 만들고 여기에 무슨 이제 이런 꽃병이 있다 뭐합시다? 이렇게 네 이게 이제 면이어야 되니까 네 면으로 만들겠습니다. Shift 눌러서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됐죠? 요거 지워주고 요거 지워주고 선 선택하고 뭐였죠? 선을 좀 바깥으로 뺄게요.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선 선택하고 follow me 면 하면 자 얘 때문에 안 됐네요. 얘를 지워줘야 겠어요. 이렇게 지울게요. 네 Hidden Geometry를 킨 다음에 이 안쪽에 불필요한 거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면 선 follow me 면 네 이렇게 하면 좋고 뭐 이런 거 이런 조명이 됐든 뭐 이런 형태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런 이런 몰딩 같은 거 있잖아요. 액자의 몰딩이라던가 아니면 아파트의 몰딩 아파트가 아니고 집의 천정 부분 뭐 이런 벽체의 몰딩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선 이제 이렇게 볼게요. 일단 벽을 따라가야 되니까 위에 있는 선이 필요하겠죠. 컨트롤 C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얘를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위에다가 선을 제가 올려놓은 이유는 모델링에 나중에 이제 이 선이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것보다는 얘랑 같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위에 있는 게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는 거죠? 선을 다 선택하는 거 얘를 전체를 더블 클릭해서 트리플 클릭해서 다 선택하고 팔로우 미 얘를 눌러주면 네 어떤가요? 네 몰딩이죠. 지금 히든지 오메트리가 켜져 있어서 그런데 자 이렇게 선정 몰딩 또 얘 다 선택하고 팔로우 미 이렇게 다 선택하고 팔로우 미 얘 다 선택하고 팔로우 미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실행할 수 있고 그리고 다 되면 우리 그룹 배웠잖아요. 그룹으로 바로바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기본 팔로우 미 가 기본 트리이다 보니까 그룹을 뭐 자연스럽게 바로 해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조금 있다가 루비도 한 번에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루비 팔로우 미 기능을 하는 루비들 루비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 아무래도 이게 팔로우 미 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거고요. 자 얘를 이렇게 해서 네 면을 빼고 선만 선택하고 팔로우 미 얘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액자 네 만들어지는 거죠. 컨트롤 Z 그 다음에 팔로우 미 얘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만들 때 네 팔로우 미 를 주로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팔로우 미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봤는데 여기에 조금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사례가 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곡선 하나인데 이 곡선이 이 자 보시면 여기서요. 여기서 자 이 면이 이 곡선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먼저 복사를 좀 해놓고 이 면이 얘를 따라간다. 자 어떻게 될까요? 선 선택하고 팔로우 미 면 하면 이렇게 되죠. 이거 충분히 이해되셨을 텐데 한 가지 이게 좀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가 이상하죠? 어? 이상하죠? 왜 여기 각도가 벌어졌을까요? 그죠? 다 선택해 보면 얘 하고 네. 히든지오 매트를 켜 볼게요. 자 얘 하고 얘 하고 얘는 지금 같아요. 계속 모양이 같습니다. 모양이 같게 가는데 얘는 달라요. 왜 여기서 얘는 여기까지 채워지지 않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네. 그 원인보다도 중요한 건 어쨌든 얘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보다는 이 기능을 만든 사람이 좀 더 섬세하지 않았더구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네.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얘가 수직이 되는 그러니까 이 라인에 이 라인 이 세그먼트의 각도에 수직이 되는 데에다가 이 삼각형을 갖다 넣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얘하고 이 각도와 이 각도의 중간을 있는 점에서 면이 포인트가 돼서 거기서부터 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도 얘하고의 중간 각도 그러니까 얘는 수직 이었잖아요. 그렇죠? 얘는 수직 이었는데 이 값이 아니고 얘는 수직 이었는데 얘는 얘하고 얘를 가운데를 가로지는 부분에 이게 면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수직에서 시작하지만 여기서 이 중간중간 포인트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첫 번째는 조건을 원을 만들어서 원을 만들어서 팔로우미를 실행해 주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당기고 지금 커브가 곡선이 돼서 그런데 익스플로드 커브를 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지워주고 네 뭐 여긴 채워주겠죠. 좀 복잡하지만 네 뭐 이해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됐나요? 이거 네 이렇게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뭐 같은 방법이긴 한데 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라인을 조금 길게 하나를 그려주고요. 얘가 이제 수직이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되면 면을 또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얘 전체 선택하고 네 팔로우미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되겠죠. 네 마찬가지 얘를 여기를 지워주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원하는 팔로우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죠. 어렵지만 아마 이제 기초 부분에서는 사실 크게 부딪힐 일은 없는데 조금만 지나면 자 이제 내가 원하는 모델링을 할 거야 라고 마음 먹는 순간 이 팔로우미에서 제일 의문이 되는 게 지금 좀 전에 보셨던 거예요. 왜 왜 저게 저렇게 안 되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자 이게 슬로프예요. 여기서 쭉 계속 내려가서 여기랑 합쳐진다고 봅시다. 자 여기서 이 면에서 시작해서 쭉 천천히 내려가고 싶은데 팔로우미 여기 면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커브를 선택하고 팔로우미 면 했어요. 이상하죠. 첫 번째 아까 여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각도가 이렇게 되는 부분은 좀 전에 1번 설명했던 거 자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 라인이 사실은 여기에 만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안 만나고 어떻게 돼요? 그냥 쳐져서 내려가 버렸죠. 이런 부분 자 이 부분이 되게 이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슬로프 같은 거 슬로프 만드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쭉 천천히 내려오는 거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루비 같은 루비 같은 게 아니라 루비 루비를 쓰셔야 돼요. 루비를 그래서 제가 루비를 알려드릴게요. 어떤 루비를 써야 되냐. 우선 무료 루비는 JHS 파워바라는 루비가 있습니다. JHS 파워바 이건 루비 다운받은 사이트에 스케치 6K 채널에 가가지고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얘는 사용이 간단해요. 얘거든요. 업라이트 익스트루더 선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 이 선을 따라갈 면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면 살짝 띄워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얘하고 얘 두 개만 선택하고 이 버튼을 그냥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조금 딜레이가 있어요. 시간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안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얘를 이렇게 했더니 슬로퍼가 만들어졌네요. 근데 제가 하나를 건너뛰었는데 뭐냐면 그냥 다시 할게요. 여기 지금 제가 여기서는 커브에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했지만 얘는 여기 추가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놨었죠.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길이가 달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앞서 설명했던 중에 이제 커브에다가 직선을 조금 추가함으로써 이 면에 직접 딱 만나게 했던 만나게 했던 그 방법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슬로프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팔로미로 하는 기능 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이죠. 뭐냐면 다른 루비 중에 하나 이제 조금 많이 쓰는 루비라서 프로파일 빌더예요. 유료입니다. 유료 돈을 주고 사는 루비인데 이 루비에서는 이제 여기 있는 프로파일 저는 이제 프로파일 지정하는 이 루비 사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장점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이거는 이제 이 면을 가지고 단면을 만들어 준 거고 어쨌든 얘는 좀 아까 좀 전에 했던 그 JHS 파워바는 좀 느린 반면에 이 루비는 바로 기능을 해요. 조금 작업량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이거 이제 좀 유료 루비들 꼭 구매할 만한 루비들 한번 만들어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팔로우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팔로우미로 이제 할 수 있는 모델링들 좀 특별히 이제 팔로우미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루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영상 마지막에 잠시 후에 그 팔로우미로 가능한 어떤 팔로우미 기능을 와 유사한 모델링들의 링크를 좀 걸어놓을게요. 그래서 한번 가셔가지고 모델링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팔로우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